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기다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려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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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습니다. 오늘 콘서트 영상 이어서 보는 시간입니다. 자,今日はね 40분くらい やる予定です 終わって 今日は 作業してる曲があって 最後まで今日やる予定だから あの 今日 40분くらいをやります じゃあ えっと この間 先週だね 先週あの ドリーミング&スカイ まで 僕の5月のライブを見たから 今日はその後から 最後まで見ましょう 最後まで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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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半程度 見ました 最後まで 半程度 見ます じゃあ 2 3 3 動画を見る まあ 3 3 4 6 3 3 4 자 볼게요 MC입니다 너무 작으면 얘기해주세요 도쿄윈드라는 곡입니다 잘 들려요? 저번에 너무 크게 키워가지고 잘 안들렸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노래 부르다가 마이크를 건네주면 노래 불러달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나요? 조금만 키워줘요 잘 들려요? 듣고있네요 틀려요? 들리죠? 틀려요? 들리죠? 틀려요? 잘 들려요? 틀려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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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가 조금 빨라요. 느린 노래가 아니에요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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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싶어 보고싶어 이 곡도 좋은 곡 좋은 노래 이 곡은 우리에게 오늘의 곡은 이제 뭘 버티 voila wenn you are you you a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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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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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